아 E.K. 키드밀리 노엘 P.H1 기대주죠 키드밀리 저분은 약간 싱랩도 되게 잘하시고 그냥 랩도 잘하시고 근데 이렇게 인터뷰만 보니까 저는 랩을 너무 듣고 싶거든요 저도요 랩 못 들어봐요? 너무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P.H1은 지원 영상이 아무데도 안 풀렸어요 그냥 M4에 메일로 보낸 거 그거 내가 빼왔어 그거 내가 빼왔어 하드 털었군요 P.H1 집에서 팀으로 놀래겠네 이거 공개 안 하기로 했잖아 자 한번 보시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클로우가 목적은 도명에 보다 목적은 도명에 보다 목적은 살리지 않아 이 세상 엄악하고 어둡다 하지만 I'm living like Bella Vita P.H1 아 P.H1 아 P.H1 아 P.H1 어떠세요? LA 쪽에서 오셨고 약간 거의 뉴욕에서 오셨는데 되게 하드한 랩도 잘 어울리실 거 같은데 이런 멜로디 한 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거의 뜨거운 칼로 이렇게 버터 이렇게 역시 먹는 걸로 역시 먹는 걸로 저의 문 단들 너를 다